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소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래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맨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빛박은 하나님의 계획 우운 강은 없어요 물가는 더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군대는 그 말을 가르셀 나의 외로움은 그 말의 입맛을 이여 나의 모든 은혜는 너의 능작이여 성도도의 삶도 강강히 은혜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나 하나인 자여 나를 뱉는 너의 희생이 주여 그날의 비전의 손이 나를 잊고 그날의 증거 정복이 아닌가 그날의 증거는 인정살림 그리스도 그날의 은혜는 세계살림 그리스도 우리는 시대의 전도자 나의 모든 은혜는 그날의 희생이 주여 나의 모든 은혜는 그날의 희생이 주여 나의 모든 은혜는 그날의 은혜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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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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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